안 떠? 지금 좀 덥겠는데 벗어 땀 나면 이게 컨셉이지 좀 벗어줄래요? 맨몸이잖아 아 땀 먹는다고 진짜 옷 갈아입게 했고 멤버 상업록 했으니까 두 개나 맞지 아 땀 나나 벗어 벗으면 땀? 벗으면 추워 어떡해 내가 입고 싶어서 입은 게 아닌데 내 거 해 애교가 뭐예요? 근데 여름 좀 덥겠네요 아 땀 내 거 해? 뭐지? 왜? 땀 나는데 뭐라고 하니까 야 에어컨은 틀어 지금 에어컨이 안 나올걸요 아 남바루이잖아 아 근데 에어컨 돼? 아 아 아 여러분 음주 방송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 류태양 가치라고 어 태양이 가치로 아 영화랑 미리 맞네 영화 나 아 다 만났어 아 오케이 오케이